배고프다 먼저 먹자 어? 자 아니 싫으라니까 딱 그것만 들고 가노 너도 배고프나 지금? 아니 난 배그랑 고픈데 란순이는 왜 배고프노? 그거 먹으면 배고프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내가 밥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만 원래 안 먹어도 그랬는데? 집에 있는 거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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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집에 있는 그거 촬영하면서 요리하자 이거 꺼지면서 알람 울리는 거야. 아, 맞나? 나 라면 먹을래. 이런 거 먹기 싫어. 나는 라면 먹을래. 신라면 끓여줘. 야, 인자고 냄새 안 되게 나. 우리는 생선이 이런데 엄청 많거든. 이거 냉동. 이거 저 옆에 그 동네 상기가? 케이크. 그 동네 바로 옆 가게에서 어? 어. 만들어달라 했지. 놔둬봐라 이거. 시간 중에 다 되면 이거 알아서 꺼진다. 여러분 이거 전 다 꺼지면 꺼진다. 아, 혹시 이거 인덕션 용이라서 그런 거가? 어. 다. 아. 아. 맛깡니가 오일을 안 먹어서 내가 다른 재료를 또 준비해왔다. 별도로. 고춧가루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이거 안 묵는데? 내 옷다 이거 너 내가 빨리 오라지? 묵자 이거 봐라 야 이거 이거 나오나? 아니 안 나온다 나 시키 남겨봐 이게 뭔데? 밥과 네 거는 내가 네 오이 못 먹어서 오이 빼고 딴 거 양배추를 대신 넣었다 한번 그래도 섞어서 근데 섞어서 여기 담아서 섞지 말고 그래 네 편한 대로 먹어라 정해진 거 없다 이거 먹으면 그게 정답이다 섞어놔야 먹는 거 아이가 소스는 기본적으로 다 묻혀져 있다 다 섞어놨다 한번 섞어놨느냐 난 조금 더 좋습니다 잠깐만 네 거에 찍어봐봐 음 깔끔하다 눈 뜯자마자 입어야 되나 야시나 라면이 있어 나 라시나를 먹고 싶다 서양에서는 이게 라면이다 서양에도 라면이 있다 서양에서는 이게 라면이다 서양에서는 라면이란 거지 서양에서는 이게 라면이다 서양에서는 라면이란 거지 서양에서는 라면이란 거지 서양에서는 라면이란 거지 신선합이 다 있어 그러면 이게 야채도 많고 하니까 어 건강한 맛이 나면서 응 담백하네 맛이 깔끔하고 맛보니는 맛이 어떻노? 신 라면 먹고 싶다니까 이거 만들었구나 어? 목수도 안 먹는데 그니까 집에서 라면을 못 먹게 한단 말이야 나 이거 먹어봐라 몇가지 생각라는 걸 물어봐라 tags 밥 자막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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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후추 소금 밥 소금 치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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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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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